오늘 게스트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여러분 방송 보셨다면 진짜 한 번쯤은 보셨어라 초특급 게스트 어렵게 모셨어요 어렵게 지금까지 이런 미녀는 없었어요 몇 번 설득해가지고 제가 진짜 등장할 때 여러분들이 환호를 해주셔야 돼요 오늘 그래서 이제 데이트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선장소는 제가 여기 이제 공퇴로 오라고 하셨거든요 미리서 도착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조금 늦었어요 데이트룩이 왜 그러냐고요? 저는 이제 뭐 꾸며도 비슷하니까 이대로 가죠 저는 뭐 그냥 편하게 풀이하게 제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참 그 사람들도 남 입는 것까지 그거 난리야 아 그럼요 저 대충 입어도 핏 괜찮으니까 이분이 리액션이 좋아요 리액션이 자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초 미녀 게스트 자 우리 할머니 밥 먹으러 가시죠 할머니 오늘 데이트를 코스를 제대로 짜 놨어 오니버 어느 가게 아 초미녀 초미녀 어? 리액션이 기가 막혀요 네 왜 이렇게 막 그런거죠? 아이고 가스레인지 사고 밥 먹으러 가게 왜 가스레인지가 아니죠? 아 가게 지금 가스레인지 사러 가게 뭘 기대했길래 그래? 많은 걸 기대했나본데? 이거 뭐 어르신이라 욕도 못하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어? 오늘은 할머니 가스레인지 사주고 밥도 같이 먹고 그럴 거라서 욕하려고 준비했던 것 같은데 어? 뭐라고 말은 못하고 어? 밥을 먹고 가스레인지를 사게 알으세요? 갱신꾸냥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할머니 효자꾸냥입니다 기억 맛난거 드세요 감사합니다 한마디 안해줘? 밥 먹으라고 밥값 싸줬어 응 고맙다 응 그래 고맙다 괴기 먹을까? 물괴기 먹을까? 너 알아서 먹어 나는 과자 음식을 다 먹을게 내가 해준 요리는 잘 안 먹잖아 다 먹지 않아 저번에 매운탕 끓여주시니까 별로 안 좋아하던데 자 저희는 목포로 가고 있습니다 목포 낙자 산낙자 먹을까? 내가 독촌 가서 할머니 낙자 줘야지 낙자 먹으러 가면서 올라가서 바스라는 짓 사면 되었구먼 아 그럼 할머니가 초미냐 아닌걸 대우를 해야지 낙지는 탕탕이가 맛이지 그냥 할머니 드실 거라 많이 다질게요 예예 많이 다져주라고 나는 좀 더 오래 앵간히 다져주시래요 앵간히 다져주시래요 네 정당히 다져주라는 거지 사투리 해석한지 탄막찌 미역국에 반찬 밤에 다 먹어 어느 무거워 어느 무거워 나 이거 안 먹어 저기 나만 먹을래 어 나도 다 먹잖아 뭐지? 아 쫄깃쫄깃하고 봐 어? 쫄박쫄박해 뭐야 이건? 토카야 너 토카코 토카코 야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있어 나도 먹고 있어 아주 뱃속에서 끔찔 끔찔 거리고 살아가지고 고개다 말아갖고 좁은데 먹어 밥을 원하면 상상하는 거야 원하면 안 돼 안 돼 그만 둬 그만 둬 다 먹을 수 있으면서 그래 네 내가 다 먹어 버렸다 안 먹을게 아잠만 원동 다 먹으라니까 그러니까 아잠 할머니 그 거지 간단하게도 이것보다 많이 먹겄네 나 할머니 한 대차 반 뿐 다 마셔보라고 다 마셔보라고 아니 할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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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을게 밥도 내가 다 먹어 음료수도 내가 못 먹어 내가 다 마셔보라고 배 배불러 죽건대 사장님 혹시 가스레인지 팔아요? 그 LPG요 도시가스 말고 설치는 제가 해요 AS 제가 할 줄 알아요 여러분 저 펜션했던 놈입니다 웬만한 소리는 제가 할 줄 압니다 나보지 않은데? 잠깐만요 줄자로 사이즈 한 번만 재 볼게요 죄송합니다 쿠롱이 미닝 별풍선 300개 감사합니다 할머니 아이스크림 값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거 좋아하네 아따 골라봐 많자네 엄마도 갖다 주고 뽑아봐 하긴 메로나만 그렇게 먹어? 엄마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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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로나만 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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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을 먹고 먹어야 돼 아이스크림은 안 먹고 먹으면 배탈 나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누가 보니까 빨리 먹어보라니까 이거 이름이 누가 봐요 누가 보기 전에 빨리 먹어보라야 돼 자 할머니 아니 아이스크림 갖고 갈게 가도 봐도 아예 됐어 엄마도 아빠랑 볼게 이따가 저녁에 올 거야 엄마가 그때 좀 주든가 좋겠다 할머니 나 갈게 비올게 나오지 말아 그냥 나오지마 갈게 자 이렇게 어빈이와의 데이트 어떠셨나요 재밌게 오셨나요 아까 언뜻 보니까 욕하려고 했던 사람도 꽤 있었던 거 같아요 가스행사 원래 같이 살라 그랬는데 집에다가 핸드폰을 두고 와가지고 계속 신경 쓰길래 그래도 제가 우선 집으로 모셔다드린 거예요 그 사이즈 기준으로 인터넷에서 알아보고 아 이건 팔렸네 아따 가스레인지 구하는 사람들이 많네 재활용품 매장도 좋은 거 많아요 어? 잠깐만 어 반품샵 리퍼샵 그거 있는데 근데 그렇게 안 싸던데 막 되게 비싸던데 네 여보세요 네 네 저 가스레인지요 네네 사장님 그 혹시 그 새제품은 아우 몰라 여기 새제품은 아니지 이거 중고제품이죠 어이 비싼 통도 사용하는 거라고요 아 깨끗하게 해요 아 어머니 안 쓴 거라고요 보시면 알아요 예 알겠지 아 용대로 매일 시간 받은지 도착할게요 예 알겠어요 뭐 말을 이따구로 하네 얼마나 썼는지 물어보는데 왜 성질을 내고 나려고 말을 제대로 해줘야지 아니 깨끗한지 쓴 거를 떠나서 얼마나 썼는지 물어보는데 뭐를 개 같은 경우가다 아 갑자기 사기 싫어지네 아 보면 말을 이따구로 말해 아니 기본적인 예유가 있지 이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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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